치킨 그깔 거 뭐 그냥 뭐 대충 그냥 뭐 충질하면 먹는 거 아닙니까 나를 무시하는 시청자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내 실력이 어떤지 어차피 이거는 코일이 없어요 그냥 무조건 내 열정만으로 성공하면 되는 거야 인정? 오케이 아 감 잡았어 이렇게 해서 감 잡는 거야 아니 나 믿어줘 여러분들 나 방송 6년차야 나 거짓말 안 해 앞으로 예능백 없습니다 앞으로 쏘리 쏘리 나는 나는 거짓말쟁이요 오 미스 라이 나 거짓말 안 해 나는 나는 거짓말쟁이야 그동안 눈썹 깨서 죄송합니다 나이스 나이스 살키 나이스 나이스 아 아아.. ㅆㅂ 아아 아아.. 리마시트 리마시트 아아.. 헤이 요! 백하도 컴 이어 플레이즈 아임 코리아 프로게이머 요! 에브바디 썸띵 요! 1두하기 1은이 가다라네 다시 네이 아아.. 아 맞다 나 이거 마이크 아니지? 여로롱 아아.. 줌버 춤끼들 걔도를 어떻게 하냐 여기서 줌버 해야지 당연히 애들 다 줌버 하고 있는데 야 나는 줌버가 아니지 왜냐면 나는 맨 위에서 보고 있잖아 여로롱 아아.. 아아.. 그렇게 하지 말라고 아아.. 원래 이거 아아.. 안 잡히는 건데 아아.. 아아.. 이제 1대1쌍 웬만해서 안져 사프는 어느정도 익숙해졌어 야 왜 못하냐고 좀 닦으라고 아아.. 알수 있다 아시죠 알지 다 아시죠 믿음 마니 믿음 마니 나 이몽규 오직 열정과 끈기 하나만으로 살았기 때문에 여기서 포기 절대 못합니다 공격 너 할 수 있잖아 아니 못할 걸 할 수 있어 니가 안다고? 말 다 됐어 할 수 있다니까 좀 믿어봐 이 새끼들 10삼 치르라고 치킨을 받아